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본작업 문제의 고급필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를 클릭하신 다음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 A2부터 J21 영역에서 고객번호의 앞에 4자리를 주출하실 거고요. 그 값이 3001이거나 또는 사용량, 사용량은 D열에 있네요. 사용량과 전월 사용량의 평균값을 구해서 그 값이 150 이상 250 미만의 행에 대해서만 고급필터를 통해서 값을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요. A24셀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문제 제시된 함수를 이용해서 고급필터를 작성하실 거니까요. 조건을 작성하실 거니까요. 필드명에다가 조건이라고 필드를 임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필드명을. 그 다음 첫 번째 고객번호의 앞에 4자리가 3001이거나 뭐뭐이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OR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OR 가로 여시고 그 다음 왼쪽에 4글자를 추출하시려면 left 함수를 사용하시는데 고급필터에서는 그냥 첫 번째 셀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A4셀에서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4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4라고 입력하시고 그 값이요. 30001과 같습니까? 문자 3000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30001과 같거나. 그럼 첫 번째 조건은 이제 끝났어요. 두 번째 사용량과 전월 사용량의 평균이 150 이상 250 미만. 150 이상 250 미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AND라는 연산자가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첫 번째 평균 값을 구해서 평균 값을 Average 함수를 통해서 구합니다. Average 사용량 하나 심표. 그 다음 전월 사용량 하나 선택. 두 개를 선택해서 두 개의 평균 값을 구합니다. 그 값이요. 15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15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첫 번째고요. 다시 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요. 사용량 심표. 전월 사용량 심표. 두 개의 값의 평균 값을 심표가 들어가만. 심표 지우시고 가로 닫고요. 두 개의 평균 값이 250 미만입니까? 작다. 250 미만.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등호는 작다라고만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하라고 되어 있으면 작거나 같다라고 쓰지만 지금은 작다. 가로 닫아주시는 거는요.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으셨고요. 우리 처음 3000일과 같습니까? 라는 OR에 대한 가로까지 닫으셔야만 가로가 검정색으로 닫힐 겁니다. 엔터 누르시고요. 첫 번째 데이터는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False라고 그냥 표시가 되는 거고요. 조건을 작성해 놓으셨어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문제에서 특별하게 추출하고자 한 필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시는 거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A1부터 J21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조건 범위는 조금 전에 A24부터 A25 영역에다가 추출해 놨습니다. 라고 A24부터 A25 영역을 드래그 하시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 클릭하셔서 복사 위치를 A27 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A27 셀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데이터가 좀 많이 추출이 되네요. 아마 OR 함수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3001이라는 데이터가 기본은 추출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 3001이 아닌 데이터들을 사실 비교해 보시면 사용량과 전월 사용량의 평균값이 150 이상, 250 미만에 해당한 데이터를 추출하기 때문에 아마 좀 데이터가 많이 추출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1, 2 또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맞게 수식을 작성하셨다면 지금과 같이 결과가 표시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 문제를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서 같이 이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A3부터 J21 영역을 범위 정합니다. A3부터 J21 위쪽에 있는 제목은 포함하지 않으시고요.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클릭합니다. 그 다음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요. 새 규칙 클릭하신 다음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사용해서 선택하시고 이제는 수식을 작성하실 건데요. 사용량의 상위 네 번째까지와 보면 가장 큰 네 번째 큰 값까지 1등, 2등, 3등, 4등 사용량에서 1등, 2등, 3등, 4등에 해당한 데이터에 서식을 넣겠다는 겁니다. 사용량의 상위 네 번째까지와 우선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까지 와, 와, 뭐뭐, 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식을 사용할 건데 그 다음 두 번째 하위 네 번째까지 그러면 가장 작은 값 하나, 둘, 셋, 네 개를 추출해서 서식을 지정하겠다. 함수를 우선 상위는 라지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 하위는 스몰 함수를 사용하는데 둘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엔드 함수를 사용할 수 없죠.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이 일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5R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5R 함수를 쓰신 상태에서 라지를 통해서 네 번째로 큰 값, L, 라지 입력하시고요. 문제에서 사용량에 가서 사용량에 가서 신표 네 번째로 큰 값을 구할 거예요. 그 값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번째 큰 값보다 내 값이 크거나 같아야만 누가 사용량 본인의 사용량이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T3을 선택하되 D열에 있지만 3,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져야 되니까 3 앞에 있는 달러는 지워주시고요. 신표 그래서 D열에 있지만 3, 4, 5, 6 행의 위치는 다르게끔 수정해 주시고 그래서 네 번째 큰 값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러면 세 번째 큰 값, 두 번째 큰 값, 첫 번째 큰 값이 들어가겠죠. 이제 스몰 스몰 함수를 이용하셔서 다시 한 번 사용량에 가서 사용량에 가서 신표 문제에서 네 번째 하의 네 번째 값보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의 네 번째 네 번째로 작은 값을 구했어요. 그 값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작거나 같아야만 누가 본인의 사용량이 D3에 있는 데이터가 D3, 4, 5, 6 바뀔 수 있도록 행 앞에 있는 달러는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OR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작아야만 제일 작은 값, 두 번째 작은 값, 세 번째 작은 값, 네 번째 작은 값까지 값을 찾을 수 있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다면 우리는 서식을 클릭하셔서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색깔을 표준색에서 파랑을 선택합니다. 확인 한 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 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8개 정도의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 정도의 데이터가 서식이 들어가면 일단은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용량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가장 큰 거 4개와 가장 작은 4개의 서식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의 세 번째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서 작업을 하실 거고요. E22셀 선택하시고 그 다음 컨트롤 킥 누른 상태에서 G22부터 H22 영역을 선택합니다.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한 후 그러면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보호 탭에 가셔서요. 잠금과 숨김이라는 거를 클릭하셔야만 문제에서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라는 옵션을 지정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확인 한 번 누르십니다. 다음 문제에서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한 후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 검토해 가시면 시트 보호라고 있습니다. 시트 보호에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겠습니다. 라는 옵션이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은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체크가 되어 있고요. 시트 보호 암호는 지정하지 않는다. 입력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금 전에 우리 E22 셀과 그 다음에 H22 H22 영역을 선택하시면 우리가 수식 확인할 수가 없죠. 셀을 잠김과 숨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도 없고요. 수식이 어떻게 작성됐지 라고 볼 수도 없으신 겁니다. 그 다음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표시하고 그러면 보기에 가셔서 현재 시트에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하시면 좀 작게 표시가 되죠. 100%로 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P2부터 K22 영역만 한 페이지로 인쇄된다. 현재 1페이지 2페이지로 인쇄가 되는데 위치를 지금은 A1부터 K22 영역인데요. 위쪽에 경계라인을 드래그 하셔서 P2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영역을 조절하시고요. 다시 A열에서 경계라인을 드래그 하셔서 B열로 조절하시면 P2부터 K22 영역만 한 페이지 인쇄될 수 있도록 설정하실 수 있는데 현재도 1페이지 2페이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H와 I 경계라인에서 페이지 구분선을 K와 L 영역으로 드래그 하시면 이제는 이 범위 정한 영역만큼만 한 페이지 인쇄할 수 있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다시 이번에 시트 보호와 그 다음 통화 문서 보기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에서 첫 번째 문제입니다. 표 1에서요. 검침일을 이용하여 F3부터 F21 영역에다가 사용기간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 사용기간은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검침일에서 한 달 전 한 달 전 그러면 4월 5일이 되겠죠. 한 달 전 다음 날 그럼 4월 5일에다가 하루를 더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4월 6일이 되겠죠. 4월 6일부터 현재 날짜까지 5월 5일까지 사용기간에 표시를 하시는 건데요. 슬래시를 이용해서 월과 일을 구분하고 중간에 물결 모양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제시된 함수 텍스트 함수하고요. 텍스트는 서식을 지정하는 거고요. 이 데이트는 날짜를 한 달 전 한 달 후 두 달 전 두 달 후 이런 값들을 구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텍스트 함수부터 입력할게요. 텍스트 텍스트는 형식을 지정하는 거예요. 어떤 형식을 지정하실 거냐면 이 데이트 함수를 통해서 바로 왼쪽의 검침일에 가서 한 달 전입니다. 라고 하시면 먼스 한 달 마이너스를 하시는 거예요. 한 달 전에 다음 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4월 5일이라는 값이 구해지나요? 구해진 값에다가 하루 더 하는 거죠. 다음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신표 구한 값을 세시된 그림에 봤더니 형식은 큰 따온별 처리하셔야 돼요. mm 슬래시 dd로 월 두 자리 그 다음 일 두 자리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를 한 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4월 6일이 월 1로 표시가 됩니다. 이 값 뒤에다가요. 이제 언제부터 라고 수식 뒤에다가 n% 연산자 이용하시고요. 문자를 추가하는 거니까 큰 따옴표 묶어서 이렇게 입력해주면 물결 모양 표시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그 다음 검침일 날짜까지 검침일 날짜를 그대로 갖다 표시할 수 없고 이런 형식으로 동일한 형식으로 표시하겠다라고 하시면 n% 연산자 입력하셔서 텍스트 함수 이용하시되 2, 3에 있는 값을 심표 똑같은 형식으로 큰 따옴표 묶어서 mm 슬래시 dd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검침일에 한 달 전에 다음 날 에서부터 시작해서 검침일까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함수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표 1에서 업종과 사용량 표 3의 단가표를 이용해서 h3부터 h21 영역에다가 사용금액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금액은 사용량 곱하기 단가 그럼 단가부터 좀 찾아올까요? 사용량 곱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단가부터 찾아온 다음에 사용량을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d3에 갖다 놓으시고요. 참조하는 표가 이렇게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용 상업용 공업용 해당한 데이터를 중요한 것은 사용량으로 찾아오는 사용량으로 기준을 정하실 거고요. 사용량을 기준으로 몇 번째 행 가정용 은 몇 번째 상업용 은 몇 번째 공업용 은 몇 번째 사실 이거를 문제에서 vlookup을 이용하셔도 값은 찾을 수 있고요. hlookup을 통해서도 값을 찾을 수는 있어요. 기준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용하는 게 업종이 공업용 이다 가정용 이다라고 기준을 사용량을 기준으로 잡으면 vlookup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어떤 걸 기준으로 잡았냐면 사용량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hlookup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hlookup hlookup은 참조하는 표가 수평으로 되어 있다 수평으로 되어 있다라는 때 사용하는 게 hlookup이고요. hlookup 입력하시고 내가 찾고자 한 데이터는 찾고자 한 데이터는 사용량을 가지고 d3에 있는 값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량을 찾겠죠. 0, 100, 200, 300 이라는 기준으로 값을 찾을 거고요. 그 다음 참조하는 표를 물어봅니다. 참조하는 표는 아래쪽 표에 가서 참조하겠습니다. 0, 100, 200, 300 이라는 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시작점을 0 이상 300 이상 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하시면 되고요. 앞에 사용량은 들어가면 안 되나요?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고요. 안을 사셔도 상관없어요. 위치만 정확하게 지정해 주면 되니까요. 실제 내가 찾고자 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게끔 범위 정하셔도 됩니다. 단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지금 범위 정한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HLOOKUP 수평으로 데이터가 작성이 되어 있고 내가 찾고자 한 데이터를 첫 번째 행에 가서 찾아요. 사용량이 120이네. 그러면 0보다 크고 100보다도 크죠. 100 이상의 200보단 작으니까 여기에서 데이터를 찾아오시면 돼요. 100 이상 200 미만에서 데이터를 찾아오겠다. 몇 번째 행이냐 몇 번째 행이냐 데이터의 기준을 업종으로 가는 거예요. 업종은 공업용이네. 아 1200원이구나 라고 값을 찾아올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행이죠. 오라고 넣으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다른 데이터는 가정용도 있고 상업용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행의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매치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매치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내가 찾고자 한 데이터 같은 행의 업종은 공업용입니다. 수식을 복사하면 B3 B4 B5 바뀌겠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요. 이 사용량 기준표가 작성된 영역에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구하겠습니다. F4 하는 이유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지금 가정용 공업용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니까 신표 그 다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시면 되죠. 문자니까 가로 닫으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겼어요. 공업용은요. 이 연두색 부분에서 정확하게 일치한 데이터는 세 번째 있습니다. 3이라고 구해와요. 우리는 세 번째 행에서 1500원을 구하는 게 아니라 1200을 구해야 돼요. 세 번째 행이 아니죠. 지금 위쪽에 사용량이라는 표에 두 개의 행이 미리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을 더해 주셔야만 세 번째가 아닌 다섯 번째 행에서 값을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더하기 2를 하는 이유는 실제 내가 가정용이면 1, 상업용이면 2, 공업용이면 3인데 위에는 공업용을 예를 들었을 때 다섯 번째 행에 가서 찾아야 하니까 기존 구한 값에다가 2를 더해야만 다섯 번째 행에서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lookup에 대한 가루를 닫고 엔터 누르시면 1200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졌나요? 그래서 참조하는 표를 사실 이건 살짝 애매했어요. 저도 순간 vlookup을 써도 되는데 hlookup을 써도 되는데 문제에서 제시된 함수는 hlookup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량을 기준으로 값을 찾아오실 거고 행의 위치만 업종으로 몇 번째 행이다 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값에다가 곱하기는 앞에다 하셔도 되고 뒤에다 하셔도 돼요. 사용량을 곱해서 사용량 곱하기 단가가 문제 제시된 계산식이죠. d3을 앞에다 곱하거나 뒤에다 곱하거나 하셔도 결과는 같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용 금액에 대한 계산 작업을 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는 사용자 정의 함수고 비고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K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가 나왔다 하시면 먼저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지 클릭하시고 그 다음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합니다. 문제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부터 입력합니다. 퍼블릭 펑션 FUN CTION 펑션 FN 사용자 이름은 비고 라고 되어 있고요. 입력받는 값은 청구방법을 입력받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일단은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그 다음 청구방법을 인수로 받아서 비고를 계산하는 함수이다. IF 만약에요 뭐 여기서 셀렉트문을 사용해라 라는 언급이 없으면 IF가 저는 개인적으로 편하더라고요. IF 청구방법에서 입력된 값이요. 청구방법에서 입력받은 값이 혹시 이메일입니까? 이메일이라고 직접 쓰셔야 돼요. 이메일 이메일 주소를 쓰는게 아니라요. 이메일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된 청구방법에서 입력받은 값이 이메일과 같습니까? 그러면 4% 할인이라고 FN 비고에다가 표시하겠대요.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 처리하셔서 4% 할인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SIF 쓰실건데요. 동일한 부분이라서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이메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요. SIF 청구방법이요. 청구방법이 핸드폰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핸드폰입니까? 그렇다면 2% 할인하겠습니다. 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 외에는 그냥 나머지네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따로 물어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else 라고만 입력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빈칸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사용자 정의함수 작성을 하셨고요. 일단 확인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K3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함수 삽입에 가셔서 범주 선택에 사용자 정의를 클릭하시고 F&B고 사용자 정의함수 만들어놨어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청구 방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메일이라는 값이 입력되니까 4% 할인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메일에 대해서는 4% 그 다음 핸드폰에 대해서는 2% 할인 나머지는 공백 처리가 되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작업 3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데이터를 참조하셔서요. 표 2에다가 업종별 그 다음에 관할 사업소별 전월 사용량 전월 사용 금액의 학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인천의 가정용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서 학계를 구하겠다. 그러면 커서를 B25셀에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학계를 구하는데 레프트 함수와 썸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는 하시고요.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썸 첫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 여시고요. 첫 번째 조건은 업종부터 갈까요? 업종 우리 B3부터 B21 영역에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참조하는 영역은 항상 같으니까 F4 누르시고요.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A25셀과 같습니까? 수식 복사하면 A26 A27이 돼야 되겠죠? 아 A열에 있구나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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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A열만 고정하시고 가로 닫고요. 코파기 두 번째 가로 열고요. 간할 간할 사업소에서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는 값이 인천입니까? 해양입니까? 서해입니까? 비교할 수 있도록 어 레프트함수가 필요하겠네요. 레프트함수 입력하시고 간할 사업소의 데이터를 가져오되 F4 눌러서 절대 참조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그 값이 같습니까? 인천과 같습니까? B24 C24 D24 아 24행에 있구나 F4 F4 눌러서 24행을 고정하고 두 번째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첫 번째 업종을 비교하는 데이터가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간할 사업소의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같은 건지가 두 번째 조건이었고요.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다면 곱하기 우리는 전월 사용 금액에서 평균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전월 사용 금액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고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해당된 값에 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표사에서 다섯 번째 문제를 작성하겠습니다. 검침 일과 사용량 그 다음에 고객 번호를 이용해서 검침 일별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고객 번호를 찾아오는 거네요. 실제 값은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는 고객 번호 인덱스 함수를 이용하셔서 우리는 값을 찾아올 건데 고객 번호 에서 값을 찾아올 겁니다. 고객 번호 에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시고요. 그 다음 고객 번호 몇 번째 행인지를 구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를 사용합니다. 매치 함수를 통해서 고객 번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행의 위치를 지정하시면 되는데 검침 1도 같아야 하고요. 또 하나 사용량도 커야 합니다. 그래서 맥스 함수를 통해서 가장 큰 값이 누군지를 찾아야 하겠죠. 맥스 가로 여시고 첫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에서 가로 열고요. 검침 1에 대해서는 고정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곱하기 검침 1이 같으면서 두 번째 사용량에 가서 가장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사용량을 범위 정하실 때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 아래 화면이 좀 작아지니까 위에서 설명을 할게요. 여기까지 가로 닫습니다. 맥스에 대한 가로 담는 거예요. 검침 1이 5월 5일이면서 사용량의 가장 큰 값이 얼마입니다. 구해졌을 거예요. 그 값이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몇 번째 인지를 구하기 위해서 맥스를 뺀 실제 맥스만 뺀 이만큼을 범위 정하셔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동일한 조건에서 몇 번째 위치 하는지를 구하겠습니다. 심표 두 가지 검침 밀과 사용량 정확하게 일치한 조건에서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요. 이제는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아 검침 1에 해당하면서 사용량의 가장 큰 값은 몇 번째 있습니다. 구해져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그 값을 가지고 몇 번째 라고 값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죠. 이제 배열 수식이니까 인덱스에 대한 가로까지 닫으셔서 검정색이 됐다면 완성하시고요. 약간 열너비 조절이 필요하겠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셔도 돼요. 시험장에서 시간이 좀 남았다 하시면 검침 1, 5, 5, 1 누구 누구지 하나, 둘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3개인가요? 이 중에서 사용량이 많았던 데이터가 246이네. 246을 쭉 따라가니까 아 고객번호 정확하게 찾아왔구나 라고 시험 보시면서 혹시나 시간이 남으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석작업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작업에서 첫 번째 피버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피버테이블 문제가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버테이블을 작성한 다음에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위치를 보시는데 검침일이 있는 B2셀이 시작 위치가 아닙니다. 실제 필터 부분이 아니라 B4가 시작 위치가 되는 거고요. 실제 데이터 영역의 시작 위치가 피버테이블 시작 위치로 지정하시면 되고 B4셀을 선택하시고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버테이블을 만드시는 거니까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족이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도시가스점 액세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가져올 데이터는요. 도시가스 파일을 가져다가 피버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현재 가져온 테이블에서 5월 도시가스 요금 테이블에서 더블클릭 하신 다음 문제에서 어떤 필드를 가져와라 라고 또 언급을 안 해줬어요. 제시된 그림을 보고 여러분한테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잘 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검침일이 나와 있죠. 검침일 더블클릭 하시고 업종 나와 있어요. 더블클릭 하시고요. 간할 사업소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용량도 나와 있고요. 사용금액도 나와 있습니다. 사용금액 비율은 안 나와 있는데 그러면 따로 계산 작업을 통해서 어떤 식을 이용해서 추가한다는 거죠. 계산필드를 이용해서 이렇게만 선택하시고요. 그래서 검침일 업종 간할 사업소 사용량 사용금액 다음 다음 한번 누를 까요. 여기서는 특별하게 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다음 누르시고요. 정렬 순서에 대한 내용도 없어요. 다음 누르시고요. 마침 누르신 다음 우리는 표가 아니에요. 피버 테이블 보고서 입니다.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돼요. 표라고 해버리면 그냥 데이터 가져다가 표시하는 작업이 되어 우리는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B4를 처음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는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레이아웃을 배치하래요. 검침 일은 필터에 갖다 놓으실 거고요. 업종은 행에다 갖다 놓는데 업종 옆에 간할 사업소도 표시가 되어 있네요. 행 두 번째 간할 사업소 그 다음에 사용량 그 다음에 사용금액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여기까지가 제시된 그림을 통해서 레이아웃과 위치를 설정하실 수 있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레이아웃 배치가 되셨고요.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피버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하시면 이렇게 필드명이 표시가 되고 연락이 조절이 되어 있네요. 다음은 사용금액에 열 학기 비율을 표시하는 계산필드를 추가하라고 했어요. 방법은 계산필드 따로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사용금액을 선택하셔서 값에다가 하나를 더 넣으면 이렇게 하나 필드 추가 필드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값 필드 설정을 클릭하셔서요. 이 사용자 지정 이름에 대해서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은 사용금액 비율이라고 우리는 필드 이름을 사용금액 비율이라고 표시하실 거고 또 하나 값 표시 형식에서 현재 계산 없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의 열 합기 비율로 가져온 데이터를 열 합기 비율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필드를 추가할 수 있네요. 다음은 사용량과 사용금액 필드에 대해서 선택하시고요. 천단위 구분기호가 좀 들어가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값 필드 설정 또는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표시 형식을 클릭하신 다음에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다시 한번 확인 사용금액은 더블 클릭해 볼까요? 그럼 바로 값 필드 설정 표시되죠. 표시 형식을 클릭하셔서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버 테이블 스타일을 보통 10이라고 되어 있네요. 피버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요. 스타일의 보통이라고 되어 있고요. 10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피버 스타일 보통 10에서 마우스 클릭하면 이렇게 스타일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버 테이블 문제가요. 부분 점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작성하실 때 천천히 하나하나 시간이 쫓긴다 해서 막 대충 하시면 안 돼요.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보겠습니다. J4부터요. J22 영역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도구를 이용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데이터 탭에 가시면요.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고요. 클릭 한번 합니다. 그 다음 현재는 모든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제한 대상이 모든 값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요. 도구를 이용해서 이메일, 우편물, 핸드폰만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세요. 내가 목록을 만들어서 이 목록 3개에 있는 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제한 대상은 목록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그 목록은 입력해 주셔야 되죠. 이메일 이메일과 신표 그 다음 우편물 신표 그 다음에 핸드폰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3개의 데이터만 입력되도록 제한을 좀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4부터 제22 영역의 셀을 클릭하면 그림과 같은 설명 메시지 그럼 설명 메시지를 클릭하셔서 그림에 제시된 내용을 봤더니 제목이 청구 방법 종류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아까 쓰셨던 이메일 그 다음 핸드폰 아 우편물 이네요. 우편물 핸드폰 이라고 입력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설명이 이런 메시지 설명이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사용자가 유효하지 않는 데이터를 입력하면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는데 빨간색 X 이렇게 중지 스타일을 표시할 거고요. 메시지 상자에 입력 오류라는 제목이 좀 위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오류 메시지에 가서 청구 방법 목록을 확인 확인한 후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합니다. 청구 방법 목록을 확인한 후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네 하세요 라고 입력하시고요. 네 오류 메시지까지 하셨고요. 그 다음에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만 갖다 놓으면 이렇게 설명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혹시 다른 데이터를 입력하면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지 아무거나 하나 입력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된다는 거고요. 다음은 자동필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안쪽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자동필터를 이용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또 추출하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의 정열미 필터의 필터를 클릭하면 자동필터를 실행할 수 있고요. 사용 금액에 가서요. 60만원 이상이거나 10만원 이하 그러면 사용금액에 가서 숫자 필터에 사용자 지정 필터를 클릭하시고 크거나 같다 6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또는 60만원 이상 이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그 다음 이하 작거나 같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10만원에 1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사용금액에서요. 60만원 이상 또는 10만원 이하에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작업 다시 2번도 부분 점수가 없어요. 문제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실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마우스로 클릭이 비율을 주황색 계열의 막대를 선택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그냥 차트를 선택하시고 마우스로 쭉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십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콤보를 선택하면 사용량과 비율에 대해서 각각 차트 종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문제서요. 비율의 데이터 계열의 차트 종류를 현재 꺾은 선이었는데 안 보였던 거고요. 이거를 표시기능 꺾은 선으로 바꾸래요. 선택 보조축으로 눈금을 이렇게 표시하래요. 보조축을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차트 제목과 축제목을 입력하기에서 차트 요소 클릭하고 차트 제목 축제목까지 클릭할까요? 축제목에 가셔서 세로축 기본 세로를 클릭하면 축제목 사용량을 입력하실 겁니다. 그럼 먼저 차트 제목부터 화면에 표시해 놨잖아요. 여기에 간할 사업소별 사용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차트 제목 축제목 왼쪽에 있는 축제목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에다가 사용량이라고 입력합니다. 근데 사용량은 글씨가요. 제시된 그림은 세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약간 옆으로 기울어져는 세로죠.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제목 서식 메뉴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축제목 서식의 크기미 속성의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축제목까지 작성하셨고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로축 여기가 왼쪽이 세로축이에요. 세로축에 대해서 최대값이 현재 2000이네요. 그러면 우리 축옵션에 가셔서요. 축옵션에 최대값 2000 되어 있어요. 주단위가 아 500 400이네요. 주단위가 400, 8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400 단위로 400, 800 그 다음에 1200, 1600, 2000 으로 되어 있어요. 주단위만 좀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오른쪽에 보조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최대값이 현재 60% 라고 되어 있는데요. 60%는 맞는데 주단위가 10% 맞네요. 따로 수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최대값과 주단위가 다르다고 하시면 오셔서 최대값이 0.6이 안 되어 있다면 0.6 이렇게 쓰시면 돼요. 수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주단위도 맞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로축과 보조세로축에 대한 단위 최대값과 주단위를 확인해 보셨고요. 다음 네 번째 법례에 대한 서식입니다. 법례를 딱 선택하시고 스타일이네요. 서식 탭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에 가셔서 첫 번째 보이시는 색 윤곽선에 주황 강조 2를 선택합니다. 주황 강조 2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했을 때 주황색 테두리 라인이 표시가 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다시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차트 영역의 둥근 모서리 체육임이 선에 가셔서 테두리의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면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가 되고요.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를 클릭하신 다음에 미리 설정해서 안쪽 가운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 가운데 클릭하면 이렇게 그림자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모서리 둥글고요. 안쪽에 그림자 효과를 넣으신 거죠. 차트에 대한 다섯 문항 얘는 다행히 부분 점수가 있어요. 2점씩에서 2호 10점의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다시 두 번째 문제에서는요. 매크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매크로 문제가 나왔다 하시면요. 우리가 시작할 때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셀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돼요. 이런 데 비어있는데 클릭하시고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개발 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누릅니다. 매크로 이름이 첫 번째가 서식 적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 적용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E6부터 E24 영역에다가 서식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마우소를 쭉 셀 서식 또는 컨트롤 기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셔도 돼요. 그 다음 사용자 지정에 가서 문제에 나와 있는 서식을 지정할 건데 사용자 지정의 서식에서요. 조건과 색깔과 서식이 나와 있다. 무조건 색깔 문져문다. 색깔 빨간색이래요. 빨강이라고 색깔을 먼저 쓰시고 두 번째 색깔명도 대괄으로 묶어서 쓰시잖아요. 그 다음 조건 200보다 크다. 200 이상 크거나 같다. 200 이상이죠. 200 이상인 데이터라고 조건을 크거나 같다. 200 안 쓰시고요. 그 다음 서식에 대해서는 그냥 숫자 서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숫자 서식을 대신하는 기호 샵을 이용하셔도 되고 첫 번째 조건이 끝났으니까 구분하기에서 세미콜론이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색깔이 무조건 파랑 색깔부터 넣는다는 겁니다. 조건은 작거나 같다 100이라는 조건을 입력하시고 마찬가지로 숫자 서식 샵을 넣으시고 세미콜론 나머지는 그냥 검정색 숫자 서식이라면 색깔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이 검정색이어서 숫자 서식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를까요? 누르시면 이렇게 200 이상인 데이터는 빨간색 100 이하는 파랑색 나머지는 그냥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업은 매크로로 기록한 거잖아요. 개발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꼭 종료해 주시고요.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를 만들어요. 삽입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시고 위치가 P2부터 시작을 P2부터 클릭하시고요. P2부터 그 다음에 위치가 D3까지 이렇게 드래그하시면 매크로 지정이란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서식 적용 매크로를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텍스트에다가 서식 적용 이라고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첫 번째 매크로 작업 되셨고요. 여기까지가 점수가 5점이에요. 두 번째 매크로 갈까요?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 그 다음 두 번째 매크로 이름을 그래프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H4부터 H24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에 우리 홈에 가시면 문제에서 조건부 서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에 그 다음에 새 규칙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 그 다음 규칙 유형 선택에 셀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오셔서 서식 스타일을 데이터 막대를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최소값은 백분위수 백분위 값을 구해서 20% 20% 해당한 값부터 그 다음에 백분위수를 최대값으로 표현하실 때 80가지로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 막대 모양의 채우기를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색에서 여기 채우기 옆에 색에서 표준색의 노란색깔로 채워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나와있는 순서대로 쭉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매크로를 종료하기에서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조건부 서식을 연결할 매크로 단추는 삽입에 가셔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 선택하시고요. F2부터요. F2부터 H3 영역까지 드래그합니다. F2부터 H3 영역까지 드래그하신 다음에 기록하셨던 그래프 보기 선택하시고요. 텍스트도 문제에서 그래프 보기라고 쓰라고 되어있네요. 그래프 보기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5점입니다. 매크로 문제 두 문항 각각 5점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버튼을 딱 누르면요. 폼이 나오래요. 가스 누출 폼이 나오래요. 그러면 개발도구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 선택하고요. 등록 버튼을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시고요. 더블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폼의 이름은 가스 누출 점 이 폼을 보여주세요. 쇼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폼이 초기화되면 가스 누출 폼을 선택하시고요. 왼쪽 개체에서 보기에 프로젝트 탐색기가 클릭하면 이렇게 왼쪽이 표시가 되실 거예요. 선택하시고 코드 보기 갑니다. 그 다음 개체는 유저 폼을 그 다음 프로시저에 가셔서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폼에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문제서요. 어떤 작업을 하라고 되어 있냐면 CMB 제조 회사 콤보 상자 목록에다가 CMB 제조 회사 목록 상자에 데이터를 연결하세요. 로우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연결할 데이터 위치는 H7부터 H12 영역입니다. 입력하시고요. 두번째 CMB 구분 콤보 사용자의 목록에는 직접 뭔가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위드 구분을 사용하셔도 되고 직접 쓰셔도 되고요. CMB 구분에 다가 위드를 쓰는 거는 반복을 좀 줄여보는 거예요. cmb.additem cmb.additem cmb가 반복되니까 cmb라는 컨트롤 이름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거를 이들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additem 어떤 거를 lpg 다시 20a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additem 4개니까 additem 4개를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에 lng로 바꿔주고요. 20a 다시 lpg 25a 그 다음에 lng 25a 이렇게 수정하시고요. 복사 직접 계속 쓰셔도 돼요. 반복된다면 좀 복사해서 쓰시면 되고요. 위드 구문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and 위드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위드 구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cmb.additem cmb.additem 에서 점 앞에 다 cmb 구분점 이걸 cmb 구분 cmb 구분을 반복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폼 초기화는 작업하셨고요. 종료가 좀 세 번째가 더 쉽네요. 종료를 선택하시고 세 번째는 그냥 폼을 종료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폼 닫겠습니다. 라고 언노 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폼의 입력 버튼 현재 폼에서 종료하면 폼이 닫히는 거고 입력을 클릭하시면 데이터가 입력이 돼야 되겠죠. 입력하는데요. 현재 엑셀 폼의 기준을 B3셀로부터 시작을 하실 거고요. B3셀로부터 연결된 행의 기술을 구하면 사실 이 두 개가 구해져요. 왜냐하면 표 1이라는 데이터가 바로 위쪽에 있으니까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니까 더하기 2를 해주시면 돼요. I라는 거는 내가 입력할 행을 기억할 변수이고요. Range 기준이 B3셀로 잡았어요. B3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커런트 리전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겠습니다. 그 다음 카운트하면 두 개가 구해지는데 거기에다 2를 도회하면 4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죠. 셀 엑셀에 각각의 셀인데요. I 조금 전에 구한 행에다가 두 번째가 B열입니다. 구매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구매자 이건 어떻게 아시냐고요? 가스 노출에 가셔서 TXT 구매자 선택하시고 속성창을 한번 띄워보시면 내가 선택한 게 TXT 구매자입니다. 라고 알 수 있어요. 구매자에서 입력한 거를 넣겠습니다. 엑셀의 셀에다가 마찬가지로 컨트롤 C 눌렀으면 컨트롤 V 6개까지 2, 3, 4, 5, 6 까지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 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열이고요. 두 번째는 제조회사라고 되어 있네요. CMB 제조회사 그 다음 주소라고 되어 있네요. TXT 주소 그 다음 살짝 옮겨 볼게요. 구분 연락처라고 되어 있네요. 구분은 아까 CMB 구분 우리 애드아이템을 이용해서 추가해 주셨던 CMB 구분 그 다음 연락처는 TXT 연락처 이걸 어떻게 하시냐고요. 이거 이름들은 다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지에다 한쪽에 적어 놓고 쓰시면 돼요. 얘를 살짝 크기를 조절해 볼게요. 선택하시고 여기서 클릭할 때마다 TXT 주소구나 그 다음에 CMB 구분이구나 얘는 연락처구나 라고 확인하시는 겁니다. 다 작성이 되셨다면 이제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 디자인 모드를 눌러서 해제하시고요. 등록 버튼 누르면 폼이 나오는가 그 다음에 제조회사에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가 구분에 연결이 되어 있나 여기가 첫 번째 문제였고요. 종료 버튼 누르면 폼이 닫히는가 이게 세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 제조사 구매자 홍길동 그 다음 제조회사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시고요. 주소 서울시 뭐 서울 이렇게 쓰시고요. 구분 하나 선택하시고요. 연락처 000 그냥 임의로 입력해 보세요. 그 다음 입력 한번 누르시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